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한적 미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AI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AI 거짓말 탐지기 상당히 정확도가 있어 보였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도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놀려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옛날에 알았으면 탐사, 탐사의 액트지오 CEO 그 사람 얼굴로 돌려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머, 정말요? 그런 걸 볼 수 있게.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단지 AI 프로그램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AI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네,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보여주실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방송 패널들 이렇게 한번 해봤고 교수님도 해서 거의 100% 나왔어요. 네, 저는 100% 나왔어요. 네, 오늘은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거짓말 탐지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요. 네, AI입니다. AI 프로그램으로 돌려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앱 이름이 라이트힘? 네, 거기도 있고 뭐 몇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이미. 라이어 라이어 앱도 있고 상당히 많은가 봐요. 네, 우리 한번 자료 화면을 볼까요? 지금 국정 청문회, 국감 자료가 지금 보이네요. 서용규 의원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이제 숫자가 곧 나올 건데. 지금... 뻔뻔한 국방부 감찰단장. 검사입니다.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그죠. 거의 90, 80. 90% 이상이었어요. 네, 여기 보세요. 30.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서용규 의원이 왜 30이 나왔어요? 아니요, 서용규 의원이 아니고... 아, 앞에 나왔어요? 네, 앞에 나온 사람이 그 뒤로 캐리하면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20, 30. 그렇죠. 37, 30. 완전 거짓말이라고 빨간 거시로 나오는 거고 저 위에 심박수가 그죠? 80, 90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이제 떨리고 있다. 이렇게 왼쪽에 나오고. sad, 지금 슬프다. 심리적인 것까지. 그렇죠. 심리 표시가. 저 밑에 하트가 지금 심박수를... 그렇죠. 예, 예. 그 다음 거. 이 분은... 김영민 의원님, 90% 넘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거의 그죠? 80, 90 이 정도 정확합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원숭이인데요? 원숭이까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움이 되요? 네, 원숭이도 진시성이 있는지 99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99%인가요? 네, 그렇죠. 100%... 성공입니다. 대부분 60. 이야, 많이... 54, 51, 50. 절반의 거짓말이에요. 50은 확실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70대입니다. 네, 네. 66, 65, 뭐... 52, 51, 50... 단 절반이 거짓말이에요. 네, 예, 예. 30, 40, 40, 47까지. 이거는 여기는 좀 뻥치시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AI 이야기입니다. 78, 뭐... 이건 이제 팩트를 이야기하실 때는 저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 무슨 이야기하는지 소리도 다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네, 이분이 할 때는 80이나 90으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아, 유시민 장관이신데? 유시민 장관이신데?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또 어린이인데요? 이 어린이인데 이걸 제가 해봤어요. 이 어린이는 굉장히 그... 아주 조회수가 많아요. 되게 어린이가 진짜... 너무나 이쁜 아인데... 너무 이쁜 아인데... AI로 만든 거 아니에요? AI 아닙니다. 눈도 깜빡대고... 어떻게 저렇게 죽이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꼭 인형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아이의 심박수 안정적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80, 90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실험을 해본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원숭이도 해보고... 어린이도 나오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화면을... 그렇죠? 대부분 90 이렇게 나옵니다. 정봉주... 정봉주 의원은 옛날 전 의원이죠. 대부분 70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79. 이게 지금 어떤... 얼굴이 정확하게, 그렇죠?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졌거나... 얼굴 밑을 내리다 보고 있을 때는... 그럴 땐 좀 낮게 떨어집니다. 80, 90, 92, 94, 95, 그렇죠? 이렇게 얼굴을 확 정면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는데... 얼굴을 이렇게 옮겼을 때는 좀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네요.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면... 조국 장관. 네, 조국 장관인데...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고개를 확 숙였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그러면 50%까지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고... 네, 그리고... 고개를 제대로 들면 올라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죄인, 죄수들이 또는 범죄자들이 피하거나, 눈을 피하거나, 얼굴을 돌리거나, 불안해서 사실 눈을 맞추지 않고 이럴 때에 감정을 하는 거니까... 지금 내리면은 60대로 내려간다.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감안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왜 내리는지도... 그렇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화면을 제가 잡은 겁니다. 거짓말하시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얼굴을... 내려서... 얼굴을 내려서 머리 가락이 얼굴을 많이 가렸거나 이런 데도 보면은 저쪽에, 왼쪽에 보면은 그렇죠? 조국 장관이... Sad, Hungry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이... 감정이 그렇죠. 해피도 나오고 뭐 해피도 또 몇 번 나왔습니다. 해피했다. 해피했다가... 네. 조국 장관이 앞머리를 좀 올리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는 좀 머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I가 본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 화면을 가볼까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인데요. 왜냐하면... 재고는 높아요, 지금. 네. 지난번에 뭐 자기가 하겠다, 조사하겠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거는 지금 패싱 당하고 난 뒤에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하는 장면에서도 94, 95 진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리고 앵그리가 많이 나옵니다. 앵그리 좀 화가 났고 심박수는 굉장히 났죠. 56에 차분하다라는 거고. 그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트루스플리니스 해서 그게 이제 신뢰하는 거고. 밑에 거는 어텐션,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집중도입니다. 밑에 거는 95, 95. 오케이. 그 다음에는... 나경원. 자, 이거 재미있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건데. 나경원하고 한동원하고. 나경원. 고항을 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한동원은 뭐가 더 높아요, 지금. 내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당신에게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나경원하고도 지금 높아요. 네, 네. 화를 내건 나경원이 오른쪽으로 얼굴을 확 돌렸잖아요. 그래서 낫게 나오는 겁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나 이걸 회피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AI 프로그램. 자, 이거 액트지오입니다. 보면은 62, 63, 62, 63. 50%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분 조금 거짓말이 좀 담겨있는구나. 거짓말이 꽤 많이 담겨있는. 그래서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더 봤어요. 신박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80, 80. 네, 또 다른 장면, 다른 거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인데 여기도 70, 60, 64, 60, 61,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정말인지 가짜인지 엄청나게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모든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어떻게 한 게 거짓말이냐. 그런데 이거 AI 프로그램 하나 딱 깔아버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네, 뭐 반드시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참고를 했었으면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적중률도 높고 만약에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앱이 가격대를 알 수 있어요. 네, 거짓말 탐지기이고 아무튼 우리 심박수라든가 얼굴 인식이라든가 음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라이어라이어 같은 건 가격이 내려가지고 1000불 정도 1000불? 네, 140만 원이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제피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월 299 그 다음에 뭐 99불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싼 거. 저거는 그럼 핸드폰에 깔아서 이제 쓰는 거죠? 핸드폰은 아직까지 네, 휴대용 기기니까 이거는 지금 라이어라이어라는 핸드폰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거는 휴대용 기기니까 핸드폰에 깔 수 있는 거고 핸드폰을 깔았을 때는 굉장히 흐릿하면서 정확도가 낮더라고요. 화면이 적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가격대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10불에서 50%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휴대용 기기일 때는 100불 이런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고 또 브랜드도 많네요. 그렇죠. 100개 이상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0개 이상이요? 네, 100개 이상 나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막 거짓말 탐지기. 교수님이 많은 것 중에서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브랜드가 라이어라이어 이건 괜찮아요. 한 1000불 정도고 아이 디텍트 이거는 눈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눈만. 얼굴 전체를 다 보고 심박수 보고 그렇죠? 해피 뭐 감정하고 그렇죠? 이런 거 전체 다리를 보는 거는 라이어라이어고 아이 디텍트는 아이 눈만 보고 거짓말을 탐지하는 거고 가격대는 450에서 600불 정도 한 회당 그렇습니다. 디바이스 대여할 때 그 다음에 콘브러스 같은 거는 뭐 5000불이니까 500,000? 700만, 6,700만 원 가격 연간 구동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콘브러스는 굉장히 회사가 커졌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게 주로 그러면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나요? 그렇죠. 대부분 콘브러스 정도 되면은 경찰, 수사기관 이런 데서 많이 쓰겠습니다. 연구동료가 한 700 정도면은 700만 원 사용료 700만 원이면은 월 한 60만 원 정도 그렇죠. 연간구동료 그 정도면 사볼만 할 것 같은데요. 공제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스 스트레스 아날라이저 VSA라고 그래요. VSA도 뭐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250불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고 점점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아날라이저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고 라이 디텍터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이거는 유로 프리미엄 버전이 29.99센트 저번에 괜찮네.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뭐 간단한 테스트인데 얼굴 표정 분석이 많습니다. 목소리하고 표정 분석 라이 투미 이것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좀 이미 앱을 그렇죠. 앱에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앱에서 사용되거나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거는 막 그저 완전히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다. 예. IBD 이거는 인터뷰 베이스트 디셉션 디텍션 해갖고 이거 5,000불까지 다 다양하다. 이거 한 700만 6,700만 원 그저 1,000불 네.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지금 LBA라고 요거는 1,000불 그저까지 4,000에서 1,000불까지 갑니다. 저런 게 이제 국과수 같은데 음성 기반의 거짓말 탐지기고 통화중 법 집행이나 인사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 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로 필요하죠. 옛날에는 이제 뭐 도사를 데리고 오거나 그저 무술 그저 삼성에서 항상 도사님이 얼굴 관상 보는 사람 옆에다 데려다 놓고 사람을 뽑았잖아요. 배신할까 봐. 이제 그거 전혀 필요 없고요. 인사 채용 과정이 전부 이거 다 씁니다. 왜냐하면 뭐 물으면 가짜인지 진짠지 그저 뭐 그거 다 알 수 있는데 특히 어 자기의 경력을 거짓말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나 너무 많아요. 그저 내 뭐 어디 가서 무슨 졸업장 땄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런데 그저 뭐 김건희 선생님처럼 막 다양한 것들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게 많죠. 그럴 때는 인사 채용 과정에서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 불이면 이거는 뭐 천이백 천사백만 원이죠. 결국 월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샀을 때 그 정도 예예 완전히 샀을 때 천하나 넘는 천하나 넘는 천하나 넘는 트러스터 트러스터 이런 것도 있는데 천오백 불 정도 라이선스입니다. 이게 라이선스를 받아요. 일단 그 다음에 카이저라고 해서 이런 거 프로그램 500불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뭐 한 3천불까지 하고 있는데 심박수 주로 뭐 많이 보고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7천불까지 가는 게 보이스리스크 이거는 보이스예요. 그죠. 목소리 음성변조가 됐는지 뭐 이런데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 금방 알아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전화로 했을 때 이게 목소리가 들리는지 높은 정확도 야 이 사람 보험사기 치려고 하는 거나 금방 전화로부터 알 수 있다. 7천불이죠. 라이투미 같은 거는 그죠. 뭐 프로그램 금방 나 이런 거예요. 새드 슬픈 표정 앵거 화가 난 표정은 이런 표정이고 그 다음에 컨템트 쏘기려고 좀 약간 그죠. 뭐 이런 거 디스커스는 아이고 기분 나빠 서프라이즈 놀라는 거 두려움 이런 표정들을 다 읽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수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인사할 때 인사 채용할 때 인사 채용할 때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새 사실은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이제 계약관계 같은 거 할 때 상대를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상대를 속이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저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a 이건 좀 비싼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lba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이고 트러스터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카이저 이건 좀 오래된 거고 등등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런 앱도 나오고 그러네요. 모바일 쪽은 좀 싸지만 그래도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다. 떨어지지만 보조적으로 이용하면 의사결정을 아주 비싼 거는 1,40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기업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라이 디텍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누구나 다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붙잡힌다. 그렇죠. 들키고 만다. 맞아요. 이게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면 다 뻐렁나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뭐 15년 전에 한 이야기를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영상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보니까 15년 전에 저 사람이 엄청난 거짓말을 했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 결정하실 때 녹음을 해서 그 음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서 판단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 거짓말 탐지기 보여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가격대도 돼가지고 더 알려드렸죠. 좀 저렴한 거 사서 좀 참고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구글, 애플, 아마존 전부 다 이거 다 만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정확하죠. 이거는 내년쯤 되면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 쓰고 있어 하는 게 많이 들릴 것 같아요. 특히 남자친구 또는 남편 얼굴을 보고 또 아이들 또 거짓말하는 그게 아이리텍터 남편 눈에 딱 대면서 어젯밤에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다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